한 장만씩 주고받고 한 장만씩 주고받고 한 장만씩 주고받고 소투러서 되겠습니까? 녹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소투러서 아니요. 주고받고 해서 녹음을 넣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저거 바꿔 저거 바꿔 그래야 그것을 보름 안 오면 안 돼 우리는 하루만 안 해도 틀려 목소리가 그냥 목이 풀려갖고 영 구성이 떨어져 그때의 준양이는 시작! 그때의 준양이는 정말 아니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보내는디 자 이거를 쭉 하면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시작!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행 형상 살펴본일 춘행 형상 살펴본일 춘행 형상 살펴본일 송대머리 송대머리 귀신 형용 저 한마구 저 한마구 혹방의 찬자리 저 한마구 혹방의 찬자리 저 한마구 혹방의 찬자리 이기뿐 이라 생각난 도시 이뿐 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오그리 장 정변 호호 도시 고고리 장 정변 호호 부모로 일장서를 할 때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할 때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거를 꼭 보고 부모 봉양 잘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안되고 부모 봉양 시작 부모 봉양 그거를 꼭 보고 저를 이렇게 없어서 이러는가 저를 이렇게 없어서 이러는가 견디시는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견디시는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구궁항아 추월같이 개구궁항아 추월같이 개가 폴리Box아 추워지 개구자 개가 мо는 개로 개구오지 개가 개교 마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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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사부 1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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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사 누군은 시작 누군 근처 첫난 나무군은 상사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일 나간 돌은 망부서기 될 것이니 망부서기 될 것이니 생존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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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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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추리강 누이 뜨란 마을이 현이 가수 원통을 왕성통과오구 우르먹으른다 왕성통과오구 우르먹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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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